네 안녕하십니까 시저스 닥터 tv 유근선 입니다 오늘 선보일 내용은 긴머리 여성입니다 층을 많이 줄 것입니다 허쉬컷 이라고 하죠 층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볼륨이 살면서 경쾌한 슬라이싱 질감의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층이 없죠 층이 없고 긴 머리죠 그대로 네 자 이 머리를 한번 저희 시어스 닥터 슬라이싱 가위로 전체적인 양감 질감을 먼저 만들고 디자인을 완성하는 그런 스타일을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긴 여성 머리 층이 없는 머리는 먼저 아우트라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슬라이싱 전용 가위 입니다 자 아우트라인을 먼저 정한다 이렇게 포인트 커트 커트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라인으로 갑니다 머리를 이 라인 자 이렇게 손쉽게 커트가 아주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머리 부분이 디자인 정리해주고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이드 사이드 그대로 갖고 와서 네 이렇게 보시면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과감하게 커트 들어갑니다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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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랑 연결을 해서 보세요 그대로 연결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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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이드라인 있죠 반대쪽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의 전체적인 길이 를 정말 자연스럽게 완벽하게ك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디자인, 아웃라인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주는 겁니다. 자,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에 조금 나있죠. 그대로 다듬기만 살짝 나머지는 여기 머리서부터 이렇게 보통 길이가, 사이드 길이가 여기서부터 됩니다. 네, 그래서 머리 부분은 넓게 이마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가이드라인 정돈 이 기준으로 머리 부분이 층이 날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잘 봐주세요. 잘 보세요. 일단 구렛나르 사이드 부분 턱선, 턱 부분 이 부분에서 한 2cm 정도만 딱 대략 잡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그대로 톡 끊지 마시고 딱 놓고 전용 가이로 슬라이싱 네, 이렇게 해서 무거운 부분 뒤쪽에서도 한 번 더 가운데도 한 번 더 그 다음에 사이드에 딱 본 다음에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연결 연결 그 다음에 뭉쳐있는 부분 슬라이싱 시컬이 그냥 딱 한 번에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살짝 했을 때 이런 모양 나오겠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오른쪽 부분에 턱에서 2cm 정도 자연스럽게 내려왔었습니다. 자, 2cm 딱 잡았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부분을 뚝 자르지 마시고 잘 보세요. 네, 그래야 끝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사이드 부분 그대로 당겨서 보시면 나와있는 부분 연결 연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위는 슬라이싱 시저스닥터의 특허 슬라이싱 가위로 그냥 모든 머리를 다 한 번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거운 머리 슬라이싱 슬라이싱 계속적으로 슬라이싱 그리고 이 사이드 머리를 그대로 연결해서 슬라이싱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머리 기준이 됐죠? 귀 뒤로 이렇게 이렇게 다시 가이드라인을 다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합니다. 앞에서 봐주세요. 우리 고객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했습니다. 그대로 층을 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손으로 딱 느낌 잡았죠? 그대로 모은 다음에 그대로 모은 다음에 커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대로 잘 보세요. 슬라이싱 전용 가이입니다. 슬라이싱 합니다. 커트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손을 보고 자연스럽게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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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아우터 라인을 레이어로 줄 겁니다. 네, 레이어로 그대로 그대로 자, 그대로 포인트 이렇게 정돈했죠? 자, 바로 바로 슬라이싱 들어갑니다. 슬라이싱 들어갑니다. 슬라이싱 들어갑니다. 슬라이싱 들어갑니다. 그대로 한꺼번에 다 잡고 자, 보세요. 쭉 태어나온 머리 잘라줍니다. 더 비둘러서 잘라줍니다. 그대로 포인트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선들을 보시게 되면 머리가 뭉침이 없을 겁니다. 바로 슬라이싱 바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이 슬라이싱은 언더라인 부분은 너무 깊게 안 치고 끝에서 뭉친 부분만 칠 거고 위에 탑 부분을 좀 많이 칠 겁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부분은 무게감 있게끔 위에 탑 머리는 가볍게 이렇게 갈 겁니다. 연결이 뭉쳐있는 부분 연결됐죠? 자 다음 자 이렇게 과감하게 나눴습니다. 자 그대로 자 끕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위는 슬라이싱 전용 가위입니다. 자 슬라이싱 커트를 했으면 머리를 바로 바로 슬라이싱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바로 바로 커트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슬라이싱을 바로 해서 느낌이 머리를 보고 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커트가 될 거예요. 그래야 머리 부분이 이렇게 선을 한 번에 다 보면서 다 완성합니다. 이렇게 긴 머리를 층을 많이 주면서 머리를 한 번에 그 느낌을 보려면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addressing 마standen 마셔도 처음부터 다 몸 Alban 러 연 토 послед 만 tą ted 왕 itters